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봉 등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S 일렉트릭 요즘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동산은 구사명의 LS 산전이죠.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5월 24일로 나왔던 이슈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증설 매출 증가 기대감의 상승이라는 제목이네요.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 즉 캐파 확대가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동산은 최근 초고압 변압기의 공장 증설과 변압기 업체 인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초고압 변압기의 캐파가 기존 1800원에서 5000억원으로 2.8배 확대된다. 이는 비주력인 송전 부문의 캐파 확대를 통해 매출 증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증설로 향후 도래할 배전 초호황 사이클에 대비하고 북미 로컬 시장 공급 캐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5월 24일 났고 또 다른 업체를 하나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이 종합변압기 강소기업인 KOC정기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모멘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있고요. 자유사를 통해서 자유사를 인수를 하면서 캐파 증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미리 감안해가지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를 계속 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옴 시티가 됐습니다. 네옴 시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래 도시를 계속 이제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화력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관련돼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태양, 풍력 관련된 걸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쪽에서 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그렇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련돼가지고 자바섬 그리고 수마트라 섬 등 인도네시아 섬들이 엄청 많잖아요. 수천 개 되잖아요. 관련된 다 인프라 지금 깔고 있는 상태다. 이런 관련된 한국전력과 다 관련된 이제 기술협약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동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회사인 KOC 전기를 인수하면서 관련된 초구와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와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리 오늘 종가 보시게 되면 오늘 5.74% 상승해서 19만 9천원을 마감했습니다.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했다가 조금 눌리목에서 현재 다시 또 재반등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고점이 24만 4천원인데 또다시 또 테스트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보시면 고점 형사와서 이제 오일이 평선을 계속 이탈하면서 현재는 차익신화할 수 있는 위치다. 이래 볼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상승 기대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모멘텀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관련된 북미, 미국에 대한 전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최근에 했던 인도네시아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 선반영 관련된 거로 상승한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인도네시아 관련된 거는 선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원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21만 5천원입니다. 2차 저항 때는 23만원이고요. 23만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과정에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는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신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 때는 18만 5천원, 2차 지지 때 16만원, 3차 지지 때 14만원, 4차 지지 때 12만원, 그 밑에 10만원과 8만원 구원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고점에서 차이신한다. 그러면은 재매수 위치를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동사인 매물대 같은 경우는 21만원부터 14만원 구원까지 계속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현재 매물대에서 현재 좀 소화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가를 곧 좀 쭉 내려오면서 약간 매물대 다시 갇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31만 6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46만 1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만 4천주를 들어오게 했지만 아직까지 기존은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보험도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투신은 최근에 순매도 연기금 최근에 순매도 사모펀드 최근에 트레이딩을 권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를 1.59%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5조 9,700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더라도 3조 7천억 원대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시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창호가 되겠는데 동사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지주사 LS가 48.4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이 11.7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2천억 원대에서 올해 4조 3천억 원대, 내년도에 4조 8천억 원대까지 외형성장은 조금씩 계속 더 증가할 예상도가 있고요. 영업익은 작년에 3,200억 원대에서 올해 3,500억 원대, 내년도에 4,200억 원대, 단기순위대, 6순위대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에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졌죠. 북미시장에 대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875억 원에서 작년에 3,249억 원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퀀텀 점프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매출액, 영업익이 계속 단기순위대 모두 증가하고 있는 현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때 영업의 810억 원대, 2분기때 1,040억 원대, 3분기때 700억 원대, 4분기때 680억 원대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에 영업의 기준으로 818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 937억 원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49억 원에서 올해 883억 원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주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3분기부터 다시 좋아지죠. 작년에 3분기때 701억 원에서 올해 3분기 영업의 기준으로 857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4분기는 작년에 681억 원에서 올해 853억 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이 되면 조금 아무래도 차이시는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올해 2분기 영업의 기준으로 다소 조금 주춤한다, 조금 감소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을 조금 회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하죠?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잠시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은 116%는 유벌은 1058%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의 기준은 8.8%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051원, BPS는 7만 60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만원 기준을 현재 밸루에이션 보시도록 할게요. 만원이면 현재 PER 19배, 2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루에이션은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 적정 주가보다는 약간 거품이 끼었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아직도 여러 가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아까 어떤 모멘텀은 다 설명드렸죠? 관련된 북미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련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네옴 시티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LS 일렉트리, 동사 본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자회사 통해서 LS 메탈에서도 13% 매출력이 나오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동사의 전력기기 관련된 저압과 고압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63% 배전반에서 26% 나오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마지막 주주배정 유상자였던 게 1999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2024년도인가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회사로는 동광과 스테인리스광을 만드는 회사, 전력, 자동화기기 관련된 회사, 전기공급 관련된 전력인프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통합 관련된 자회사, 동화변, 압출, 연산 관련된 회사, 그리고 나머지 전력 관련된 종목들과 투자에 참고하시고,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자회사도 있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리 오늘 종가가 19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핸들이라고 하는데 현재 순매수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19.9% 증가할 것에 상대로 있고, 내년도에도 다시 역시 계속 성장할 것에 상대로 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초과 변압기 증설과 더불어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점이 있구요. 관련돼서 종합 변압기 강소기업인 KOC 전기를 인수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3.9이기 때문에 괄건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구요. 수급 추세는 55.6이기 때문에 괄건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3만원이구요. 23만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올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실한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손절란은 되어있지만은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16만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2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